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의 김정민 상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 상품의 기획, 그리고 개발, 그리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부터 그리고 지금 올해 2024년까지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한 어떠한 여정들을 저희가 걸어왔는지를 제가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RPA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할 때 나왔었던 우리나라의 RPA 시장 점유율의 모습입니다. U사, A사 아주 잘 아시죠? 당시 저희가 여기에 끼어들면서 과연 어느 정도 저희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30%를 거쳐서 22년에 56%를 거쳐서 현재 저희 삼성 SDS의 브리티 오토메이션 솔루션이 국내 RPA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 1위로 IDC 소프트웨어 트래커에 등재가 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이뤄낸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러한 1위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 중에는 공공 분야 60%까지 점유율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19년부터 22년까지 118%라는 경의적인 성장률 저희 파트너사들의 노력들이 가장 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기준 370여 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RPA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가트너에 4년 연속 등재하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의 RPA 다음에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정말 오토메이션, 기업의 오토메이션,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문의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 와중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RPA, BPA,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최근 들어서 제네 AI, 거의 나아가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까지 정말 자동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미 우리 업무 환경에는 참 많이 이미 산재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더 이상 RPA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LLM이 들어오면 자연어 처리, 자연어로 물어보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RPA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럼 BPA는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분은 AI라는 용어를 전세계에서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죠.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말빈 맨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분을 2009년에 정말 행운인데요. 2009년에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시장, 이 학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GPU가 비압적으로 성능이 향상을 하면서 기존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던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들이 극적으로 좋은 성능을,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을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빈 민스키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발전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AI를 전부 다 차지하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구나, 물론 영어로 하셨죠. 김구나, 너는 잘못된 생각이야.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일부이지 인공지능의 전체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젠 AI도 딥러닝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젠 AI가 아무리 지금 현재 좋은 자연어처리 성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의 신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 오셨네라는 정보를 눈을 통해서 인지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응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정말 제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재미없어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눈과 귀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하는데 다양한 알고리즘을 머릿속에서 돌려보겠죠. 이게 젠 AI가 될 수도, 언어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들에 대한 아, 제가 아는 하이퍼 정보에서 오셨네요. 뭐 산업은행에서 오셨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리액션으로 제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을 통해서 이런 액션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AI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의 머리로 치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RPA, BPA 등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도구들은 내가 생각한 이러한 결과물들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액션에 해당하는 녀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의 트렌드 관점에서도 좀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반복적인 업무들, 일들 룰베이스로 학습이 필요 없는 것들은 RPA를 통해서 편하게 자동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RPA를 넘어서는 저희가 인텔리전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IPA라고도 하기도 하고 BPA라고도 하기도 하죠. 업계에서는 이 부분들이 결국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장을 하면서 디지털 어시스턴트 역할자로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대해서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젠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코그니티브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학습 기반의 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컬리그의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일련의 기술들에 의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진입할 수 있는 저희 업무가 하이퍼 오토메이션화 될 수 있는 형태에 와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브리티 RPA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도 이러한 AI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의 RPA를 띄워내고요. 어디 갖다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RPA와 함께 젠 AI, 그리고 이를 통한 코그니티브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포맷의 인풋 데이터들을 잘 정제하고 추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들을 합쳐서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는 브랜드로 리네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RPA 사업을 계속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저희 회사에, 저희 기업에 RPA를 도입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 좋은 사례 없나요? 어느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이제 젠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젠 AI를 활용을 한 이 업무 자동화, 프로세서 자동화 사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리테일, 제약, 나아가서는 공공까지 현재 저희가 다양한 POC, 파일럿, 그리고 본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요. 저희가 브리티 오토메이션, 브리티 RPA, 뭐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는 상품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들께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PwC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려하고 있는 유스케이스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데이터들을 설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는 플래닝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젠 AI 관점에서 LLM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고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뭐 오픈소스가 아무리 좋다고는 다들 알고 있죠. 도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의 솔루션 지원 업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실행 파트너들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전체의 과업 범위를 100이라고 하면 약 7, 80%는 정말 레버로스한 정말로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인풋 데이터의 정제 작업이 너무 많이들 필요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LLM이 등장했을 때 초반에는 정제 작업 필요 없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한 곳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들 많이 들으셨었죠. 하지만 그 후속으로 나온 내용들은 할로시네이션이 너무 세서 저희가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자 RAG가 나왔죠. 레깅이라고도 하죠. 레그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레그를 통해서 할로시네이션이 최소화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수시로 넣고 업데이트를 시켜서 최신의 정보로 AI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환경에 오셨습니다. 이제 셋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원을 키고 이 시스템을 전원을 이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정확한 빠른 최신의 정보들이 계속 오려고 하면 정말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필수입니다. 많이들 경험하시는 것 중에서 시스템은 좋고 상품은 좋은데 끝나니까 다 철사고 없더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애 먹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 지속적인 운영 제가 만들어 놓은 이 RPA봇 또는 오토메이션 봇이 계속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관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브리티 오토메이션 상품을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참 많은 기관과 지금도 유지보수 운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절대 저희들만의 힘으로 이뤄낸 부분들은 아닙니다. 보시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의 탑 키워들입니다. AI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셔도 고개 끄덕이면서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구글 클라우드, 한컴, 네이버, 그리고 PwC 그리고 굉장히 요즘 핫한 업스테이지까지 잠시 후에 저희 상품기획그룹장 발표 세션에서 이분들이 직접 이 연단에 오르셔가지고 각사의 핵심 상품들이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과 어떻게 타이트하게 커플링돼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젠 AI 관련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위한 좋은 문구 좀 만들어줘. 네 글자로. 라고 하니까 만들어준 게 새로운 기회를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서 지렛대를 잘 사용을 하자 그래서 초자동화로 진화하자라는 이런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연결성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짜 셀럽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RPA 시장에서의 셀레브리티가 될 수 있는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RPA 국내 1위를 넘어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장의 글로벌 1위가 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려가기에 앞서가지고요. 재밌는 시연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 삼성 SDS의 회의 솔루션인 브리티 미팅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스픽 투 텍스트 STT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등록을 해주셨을 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저희 브리티 오토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LLM 모듈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종료를 하면요. 방금 보셨던 이 텍스트들이 이메일로 날라가고요. 그 이메일이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브리티 오토메이션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만들어놓은 거에서 트리거링 포인트가 실행이 되면서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것 좀 실행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이메일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 요약된 내용으로 브리티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잘 전파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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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